헉! 이게 뭐야? 내 달걀! 오늘부터 6일 동안 달걀을 제 피부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할 거예요 제 얼굴이 또 달걀형이잖아요 이제 피부에 자극을 주는 산성액을 달걀에 부어볼게요 되게 많이 변했다! 이거 보세요 온천수에 담겨있던 달걀은 정말 깨끗하죠? pH 밸런스를 지켜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저도 건강한 제 피부를 위해서 온천수를 좀 뿌려줘야겠어요